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매년 3, 4호는 TV 신제품 출시 시기입니다. 이 시기 하늘이 대표하는 TV 신제품이 출시되고 또 이때를 기다렸다가 많은 분들이 TV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TV를 구매하셨다면 다음은 홈셔터죠. 최근 OTT는 돌비 비전에 이어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 스펙입니다.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TV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운드바를 갖추면 심플한 홈셔터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유저들을 위해 하피티비는 시중의 유명 사운드바를 리뷰하기 위해 대표작을 직접 구입, 곧 영상을 제작해 공개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유명세에 외에 음질이 턱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 제품들 중에 음질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사운드바를 발견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영화뿐만 아니라 2채널 음질까지 타고난 사운드바 바워세인 위키스 파노라마 3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공동구매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현재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 시장 현황과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2005년 야마하가 YSB1000이라는 최초의 사운드바를 내놓은 이유, 사운드바 전성시대가 열렸고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사운드바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운드바가 왜 인기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TV가 슬림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CRT, 불안고한 TV 시절과 달리 TV가 너무 얇아져서 스피커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넣더라도 굉장히 작은 소리가 나쁜 유닛을 넣어서 음악은 커녕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최근의 사운드바는 부족한 TV 사운드를 채워주는 TV의 필수품입니다. 그 어떤 TV도 사운드바 없이는 제대로 된 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운드바에 더해진 것이 바로 돌비 애트모스죠. OTT의 사운드 기본 포맷이 돌비 애트모스가 되면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운드바가 절실해졌습니다. AV 리시버로 돌비 애트모스를 꾸리려면 가장 간소한 것이 5.1.2 채널이죠. 프론트 센터 웨이 천장 2개, 뒤에 리어 2개를 벽을 뚫어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스피커 케이블도 주렁주렁 연결해야 하고요. 그런데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는 깔끔하게, 물론 AV 리시버의 음질은 따라잡을 수 없지만 심플하게 해결해줍니다. 그럼 시중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들이 어떻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원바디. 하나의 바디로 이루어진 사운드바를 의미합니다. 보통 2채널, 여기에 센터를 추가하면 3채널, 작은 오퍼를 추가해 3.1채널까지 커버하고, 여기에 업파이어링. 돌비 애트모스의 오버헤드 채널을 위해 천정을 향하는 채널을 추가해 3.1.2채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별도의 서브우퍼. 원바디 사운드바에 우퍼가 추가되었다 해도 기껏해야 4인치 우퍼이기 때문에, 저역을 추가로 보강하는 별도의 서브우퍼를 제공하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셋째, 리어 스피커. 사운드바 본체에 옆면을 향하는 사이드 파이어링 스피커를 통해 리어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무선 리어 스피커를 추가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의 사운드바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운드바 스펙에 기재된 채널 수가 아닌 물리적인 스피커 개수가 많은 겁니다. 많이 분리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는 다르죠. 보통 쓸만한 사운드바이 가격은 100만원 내외, 하이엔드가 아닌 이상은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함께 제공되는 서브우퍼의 품질이 엉망이죠. 유닛도 본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6인치 유닛을 채택했거나, 저역은 풀어지거나 벙벙돼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리어 스피커는 전원 케이블이 거추장스럽거나, 배터리 방식을 채택했더라도 충전을 자주 해야 해서 불편하고, 일반 가정 환경에서는 리어를 위한 스탠드까지 설치하여서 인테리어를 해칩니다. 결국 여러 옵션이 많은 것보다 품질이 좋은 원바디가 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운드바를 평가하는 기준은 스피커 개수보다 튜닝입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잘 튜닝해서 공간감과 인장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원바디라 하더라도 어파이어링 스피커를 통해 상단의 공간감을 가득 채워주고, 우퍼가 없더라도 벙벙거리지 않고 타이트하고 매력적인 저음을 들려주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해외의 위성같은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사는 3천만원짜리 사운드바를 원바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피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의 바디로 충실하게 멀티채널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총리하자면 사운드바이 스피커 개수는 많을수록 이상적이지요. 2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품질이 좋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튜닝이 잘 된 원바디 사운드바 선택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파우스 앤 윌켄스의 파노라마 3를 보시죠. 파우스 앤 윌켄스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간 하피티비의 영상이 우주에서 가장 잘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파우스 앤 윌켄스의 특기할 만한 점은 2채널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홈셔터에도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인원 스피커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인원 스피커는 대세이고 수많은 메이커에서 출시되고 있지만 그냥 기존 스피커를 매립하는 형태로 대충 만들 뿐이지 제대로 만든 인원 스피커는 극소수입니다. 그중 파우스 앤 윌켄스에서 10년 전 내놓은 CT 시리즈는 정말 잘 만든 인원 스피커였어요. 이때 영국 워딩 본사에 방문해서 그 음을 들었는데 대단히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2채넘도 기가 막혀서 인원 스피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듯한 제품이었어요. BMW의 시네마 스피커는 조만간 하피티비에서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MW는 사운드바 시장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운드바 시장 초기인 2009년 첫 사운드바 파노라마 1을 발표했습니다. 파노라마 1은 처음부터 원바디 사운드바를 목표로 했습니다. 원바디에 서브우퍼, 리어까지 담아낸 5.1 채널 지원 제품이었습니다. 리어의 음을 옆백으로 반사해 사운드를 얻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음질은 좋았는데 당시 떠오르고 있던 HDMI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꼽혔죠. 2013년 1을 개선한 파노라마 2가 출시됩니다. 파노라마 1에서 음질을 소폭 개선하고 HDMI 입력을 통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돌비 애트모스 전성 시대가 되었죠. 파노라마에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버전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BMW는 원바디 형태의 제품 컨셉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스피커를 얼마든지 더할 수 있는 사운드바는 포메이션이라는 별도의 라인업으로 이미 선보였으니까요. 참고로 BMW 포메이션 사운드바는 리어 서브우퍼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격이 400만원대로 훌쩍 넘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BMW는 파노라마 신장을 내놓으면서 원바디 컨셉은 유지하고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되 기존의 단점은 일소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파노라마의 단점은 첫째 너무 큰 사이즈 너무 커서 벽에 달기도 부담스럽고 TV 아래에 놓자니 제품 크기가 커 화면을 가렸습니다. 둘째 비싼 가격 파노라마 원투의 가격은 300만원으로 국가했습니다. 거거와 달리 이제는 삼성, 엘지와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이 심하되 예전처럼 고가 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을 다이어트해야 했습니다. 이런 기획의도 하에 탄생한 제품이 바로 파노라마 3입니다. 파노라마 3 기획의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펙을 보죠. 파노라마 3는 전술의 뜻 3.1.2 채널 사운드바이입니다. 유닛 구성은 디자인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43Hz부터 48kHz까지. 음질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파노라마는 매끄러운 베이스 구역 그리고 중요하게 탁월한 해상도를 위해서 43Hz로 커팅했습니다. 입력단도 디자인에서 설명하고요. 고등은 돌비 애트머스 3.1.2 채널, 돌비 트루 HD, 돌비 디지털 플러스, LPCM을 지원하고 와이어리스로는 B&W 전용 앱,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는 5, 클래스 2를 지원하고 B&W 닷게 APTX 어댑티브, AH, SBC를 지원합니다. 하피티비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티비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제 디자인을 보죠. 파노라마 3의 높이는 6.5cm로 낮은 대판에 전면 가로 길이는 무려 121cm에 이르고 앞뒤 길이도 14cm에 이릅니다. 파노라마 3가 이런 형태를 택한 것은 바로 음질 때문입니다. 좌우 스피커 유닛을 넓게 배치해서 여타 사운드바가 따라올 수 없는 스테이지,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파이어링 스피커 또한 프론트와 동일 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운드바가 노선은 믿기 힘든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 내용은 스피커 유닛 구성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면에 보면 좌우 센터는 MTM 구조처럼 한 개의 트위터에 2인치 플레인지 유닛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다만 좌우 채널은 트위터를 양끝으로 뺀 것이 특이하죠. 이건 사운드 스테이지를 가능한 더욱 넓히기 위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돌비에트모스 어파이어링 채널 유닛은 좌우 채널 바로 위 동일 축상에 놓여있어요. 돌비에트모스 기술 문서에서도 오버헤드 채널은 프론트 좌우와 동일 축상에 놓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운드바는 이렇게 좌우를 넓히지도 못하고 어파이어링 채널도 좌우 동일 축상에 놓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디테일은 역시 저력의 BMW답습니다. 우퍼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하면 저역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좋은 판단을 했네요.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3는 블랙 컬러로 마감하고 있어요. 제품 마감을 블랙 색상으로 통일했지만 전면 상단, 디스플레이 부는 각각 다른 재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제품 상단에 버튼이 위치하고 터치하면 버튼이 빛을 내며 존재를 드러냅니다. 참고로 파노라마 3는 리모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이 앱 섹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에는 입출력단이 위치하는데요. 좌로부터 리셋, 옵티컬, 인, 서비스를 위한 USB-C, 전원 입력, 이더넷, HDMI 입력이 위치합니다. 파노라마 3 설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파노라마 3를 TV와 연결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TV의 HDMI-EARC 포트와 파노라마 3를 HDMI 케이블로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TV 내 사운드 출력만 바꿔주면 TV 리모컨으로 파노라마 3의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와 볼륨은 TV 리모컨이 아닌 별도의 리모컨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앱을 통해 타 리모컨으로 학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 앱 설치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앱은 잘 아시듯 B&W 뮤직입니다. 포메이션 등 B&W의 주요 제품을 모두 지원하는 앱이에요. 이 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와이파이 설정. 요즘 공유기는 2.4GHz, 5GHz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5GHz로 접속하시면 앱 설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2.4GHz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둘째, 최초 앱 설정은 반드시 애플 제품으로. 최초 앱 설정 시에는 애플 제품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사용하실 때는 안드로이드로 사용하시더라도 최초 설정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드로이드, 대표적으로 갤럭시의 경우 제품에 따라 앱 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앱 설정을 마치고 나면 파노라마 3가 앱에서 나타나고, 블루투스도 이 앱을 통해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 메뉴에서는 공, 저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EQ가 있는데, 파노라마 3의 경우 기본 세팅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영화 감상 시 저역이 아쉬운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저역 값을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모컨 학습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리모컨은 파노라마의 리모컨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리모컨을 하나 준비합니다. 저는 오라노트 리모컨을 준비해서 앱에서 설명하는 대로 했더니 학습이 잘 됐습니다. 이거 참 신통방통한 기능이에요. IR 방식이라면 어느 리모컨이라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앱에 홈 화면에서 타이다를 로그인하면 이렇게 추천 음악을 표시해주고 바로 감상도 가능합니다. 앱에서 타이다 아마존 프라임 뮤직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국 계정, 미국 VPN을 이용해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파노라마 3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룬 지원입니다. 룬이 여전히 가장 파워풀한 음악 재생 앱인 것은 분명하죠. 제플린과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3는 룬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중급의 2채널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플린 리뷰에서 언급했듯 룬의 파워풀한 면모는 바로 멀티룸 지원에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에서 룬을 쓰신다면 서재에서는 제플린, 거실 TV에는 파노라마 3,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 동시에 음악 재생도 가능하고, 같은 음악을 틀거나, 각각 다른 음악 재생이 가능한 멀티룸 시스템입니다. 파노라마 3의 음악 재생 실력이 꽤 출중하니, 룬 사용자라면, 그리고 제플린 구매자라면 TV에 반드시 추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파노라마 3의 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화 재생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파노라마 3 음의 특징을 정리해보죠. 첫째, 탁월한 사운드 스테이지. 일단 사운드 스테이지가 압권이에요. 이렇게 또렷하고 적확하게 사운드 스테이지를 그려내는 사운드바는 처음 봤습니다. 파노라마 3 배송 받으시면 첫인상이, 아니 왜 이렇게 길어? 하실 정도로 좌우 길이가 무척이나 길죠? 이렇게 긴 이유가 바로 좌우로 펼쳐지는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의 높이입니다. 파노라마 3는 슬림하기 때문에 귀높이에 정확히 맞춰 설치해야 넓으면서도 촘촘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임장각. 저희 시청 공간의 천장고가 4m입니다. 보통 가정의 천장고 2.3m면 모를까? 4m에서 파노라마 3의 업파이어링 채널은 무의미할 거라 예단했습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3의 놀라운 공간감은 4m의 공간도 넋끈히 채워버립니다. 극장에서 듄2와 같은 돌비 애트모스 영화를 보면, 후면의 리어도 중요하겠지만, 전면에서 상단, 이 공간을 꽉 채우는 사운드가 대단히 인상적이고, 최근 사운드 디자인의 관건은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있습니다. 파노라마 3는 바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알폰스 포아룸 감독의 로마를 보시면, 파노라마 3가 생활 소음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을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하는지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셋째, 놀라운 보이스 전달력.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스가 대단히 또렷하고 호소력 있게 전달됩니다. 보이스만큼은 사운드바가 아니라, 별도의 B&W 센터 스피커를 쓴 것처럼 또렷하게 묘사됩니다. 영화 감상 외에도 뉴스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이 보이스 전달력이 대단하게 유용하게 느껴집니다. 실사용 시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넷째, 공간 장황요. 테스트한 공간이 저희의 서브 시청실인데요. 크기가 1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3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밀리지 않는 대단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장점을 서술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면 공간 묘사력이 워낙 뛰어나서 생각보다 리어의 아쉬움은 크지 않은데, 영화 재생에서 저역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저음은 부족함이 없어서, 층간 소음을 고려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흔히 홈시어터에서 기대하는 전쟁, 폭발씬에서 쿵 하고 때려야 하는 어택이 4인치 듀얼 우퍼에는 없는 거죠. 심플하고 매력적인 음질을 얻는 대신, 초저역을 양보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채널 음악음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B&W 제플린은 하피티비가 소개해서 그야말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희 공동매로 구매하시고 리뷰를 하신 유명 유튜버분도 계시더라고요. 제플린과 파노라마3의 음질 비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라마3와 제플린, 음질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제플린과 비교한 파노라마3의 장점, 첫째, 스테레오 이미징. 모노인 제플린과 달리 파노라마3는 스테레오, 그리고 120cm가 되는 제품 끝에 스피커가 위치해 정확한 스테이지를 묘사해줍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둘째, 보컬 재생 능력. 영화 음질 편에서 보이스 전달력이 우수하다 했는데, 파노라마3의 보컬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야신타의 데니보이, 조지아 온 마 마인, 등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셋째, 공간 장악력. 제플린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파노라마3는 이보다 2배, 3배는 커진 듯합니다. 10평이 넘는 거실도 파노라마3 하나로 음악 재생 끝입니다. 넷째, 돌비 애트모스 뮤직. HDBi 입력이 있기 때문에 애플 TV와 같은 셋톱 박사 연결해 애플 뮤직, 타이달의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플린이 조차할 수 없는 장점이죠. 전반과 상단을 가득 채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 뮤직 재생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사용자는 돌비 애트모스 뮤직 꼭 사용해보세요. 이제 제플린과 비교한 파노라마3의 단점을 보죠. 첫째, 섬세한 튜닝. 제플린의 사운드 튜닝이 좀 더 섬세합니다. 클래식의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재생 같은 면모는 제플린이 뛰어나요. 둘째, 베이스. 음악 재생 시 제플린보다 깊은 저음이 덜 나옵니다. 제플린이 스펙상 35Hz까지 내려가고, 파노라마3는 43Hz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파노라마3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바이고, 영화 재생에 특화되어 있죠. 그런데 2채널 음질이 기대 이상이에요. 특히 룬 타이달 같은 고음질 소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보이스 전달 능력이 뛰어나 보컬 장르에 대단히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탁월한 공간감으로 인해 콜드플레이의 미드나잇과 같은 앰비언트 장르를 감상할 때, 그 촘촘한 음의 입자 표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존 콜트레인의 오드패션드와 같은 재즈, 알자루의 레디레인스, 모두 훌륭한 음을 들려줍니다. 파노라마3의 잠재력을 만끽하려면 세팅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 제품 설치 높이는 가능한 청취자의 귀높이, 그리고 스윗스팟은 너무 멀기보다는 2, 3미터 이내에 있을 때 사운드 스테이지가 보다 뚜렷하게 그려집니다. 파노라마3의 사용자는 잘 세팅하셔서 그 음을 만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파노라마3는 영화와 음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운드파이입니다. 원바드의 태생적 한계를 B&W 튜닝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심플하게 돌비앤트모스 영화와 뮤직을 지키고, 생활 속의 백그라인드 뮤직으로 넓은 거실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파노라마3를 권합니다. 최근 하피티비 보시고 올레드 7포나 98인치 TV 구매하신 분들 파노라마3로 심플 홈시어터 완성하시길 강권합니다. 자 이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하피티비 공동구매는 늘 착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죠. 이번 파노라마3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역대급 가격, 소비자 가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공동구매는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 진행하며, 공동구매 링크는 하피티비 공식 카페 더보기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AS에 대해 덧붙입니다. 하피티비의 공동구매사 하피티비는 수입원과 소비자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대신 수입원과 협상의 줄다리기 끝에 좋은 가격을 이끌어내 제공하는 거죠. 이런 노력 덕분에 하피티비 공동구매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피티비 공동구매사 하피티비는 중개사이며, 제품 AS에 대한 책임은 공식 수입원에 있고, 워런티와 같은 AS 관련 규정도 공식 수입원의 정책에 따릅니다. 일례로 하피티비를 통해 삼성 제품을 공동구매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AS를 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AS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하피티비가 오디오 인스톨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로 제품을 구매하시고, 저희에게 제품 설치 및 이후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피티비 공동구매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만큼, 설치도 직접, 서비스도 공식 AS 센터를 통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구매 공지 게시물과 제품 페이지에 반품, 교환, AS를 담당하는 공식 연락처와 AS 정책을 함께 명시할 예정이니, 제품 구매 시에는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희 회사에 설치부터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원하신다면, 공동구매가 아닌 일반 구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하피티비 공동구매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미리 고지해드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파노라마 3 사운드바 공동구매가 여러분의 홈시어터 입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